예로부터 산속의 진미, 귀족버섯으로 알려진 자연산 송이버섯은 소나무 주변에서 자라는데요. 키 후에 민감해 재배가 들지도 않고 채취가 어려워 희소가치가 높은 만큼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금강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 건데요. 그 향과 질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봐요. 특히나 이곳 울진의 금강 소나무는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로 일반 소나무와는 다르게 나무같이 거칠고 줄기가 구글꼬 거두며 빽빽하게 자라지 않아 송이가 서식하기에 좋다는군요. 귀한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시기는 가을 단 한철. 때문에 작업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1년 중 한두 달만 송이를 만날 수 있다 보니 오가는 시간도 아까워 이 계절엔 산속에서 생활을 한다는군요. 아버님은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아유 송이 때문에 그렇지요. 송이 때문에요? 네 송이 많이 나니까 지키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서 또 돌아다니는 것도 따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이맘때 그야말로 송이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시지요. 드디어 송이를 찾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송이 처리되면 약 142헥타르에 달하는 산 두 개를 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빌려 함께 송이를 채취하는데요. 이 중 송이가 숨어 있는 곳은 약 20헥타르. 잠실 야구 경기장의 14배 크기에 가깝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해발 약 200m 남짓한 낮은 산이지만 허가된 마을 주민들 이외에 발길을 제한하는 군유림 지역이기 때문에 길이 대부분 험준한 상태입니다. 이곳 서식지에서 꽁꽁 숨은 자연산 송이를 찾는 것이 급선무. 하지만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나무가 반이요 흙이 반인 상황. 대체 송이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밑에서 올라와야 돼요. 고난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송이 채취 작업.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이질 않는다는군요. 송이 채취 작업자가 가리킨 곳을 따라 가만 가만 자세히 살펴보니 땅 속에서 불쑥 솟은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만난 가을 산속 보물 송이버섯입니다. 이곳에서 며칠에 다 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며칠에서만 다 피고 있어요. 이 3년 만 한 이틀만 해도 속가 올라오니까. 잘 큰다 그죠. 잘 커. 어제만 해도 뭐 좀 많이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컸버렸네. 이처럼 송이는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송이의 생육 상태에 따라 적당한 채취 시기를 판단해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공간에서 자라도 송이의 상태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관리를 해서 따야 하는 송이 채취 작업은 매우 까다롭다는군요. 바로 그때 뭔가를 발견한 작업자. 아기씨. 언제 커요 내가. 아 여기 있다.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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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더 기다리면 안 되겠나 싶었던 이 집은 피는 단계가 많아. 이럴 때 상품이 또. 상품가치가 없죠.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요. 여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발견한 지 이틀 만에 송이에게 생긴 대형 참사. 눈앞에서 송이의 값어치가 곤두박질치니 그것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여기 조금만 있으면 버리져버려. 바람이 불어도 터져 이게. 이런면 상품가치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시금 작업자는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송이철만 되면 하루 7시간 이상씩 사냥을 하는 것이 이들의 숙명. 딱 한 철만 자라는 귀한 송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땅을 뚫고 나온 송이머리를 조심스레 훑자. 우와, 이거 크다. 조금 크겠는데요, 이거는. 땅을 뚫고 나온 송이 머리를 조심스레 훑자. 이런 거 보기가 솔잖아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보습이니. 두 시간의 사냥 끝에 뜻밖의 행운을 만났습니다. 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송이를 수확하니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 매일매일 이렇게 자라는 애들 보면 어떠세요, 송이머리를? 아, 기분 좋죠. 심부럽고. 기분도 좋고. 울진 지역의 자연산 송이버섯 채취는 보통 허가받은 마을 단위로 공동 작업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각자 구역을 구분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각자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당기면 내가 조그만다고 키운다고 해놨는데 그걸 또 덜 세보고 건들고 한다고. 그래 이 버섯이가 건들고 이러니까 커지를 않아.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 내 구역은 내가 성장되게끔 키워주고. 성이는 자라는 상태에 따라 살피고 관리해 채취 시기를 결정하고 수확하는 것이 관건. 마을에서 성이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중 대다수는 60대 이상인데요. 순식간에 3개 따지네. 대부분 이곳에서 나아고 자라 수십 년간 성이 채취 작업을 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산등성이를 경계로 삼아 각자 정해져 있는 구역의 성이를 관리하고 채취한다는군요. 성이 채취 작업자 중 에이스로 꼽히는 40년 경력의 남정자 할머니. 다른 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자가 성이를 찾는 데 한창입니다. 주변에 성이가 줄줄이 발견된 상황. 이런 거 보고 우리는 무덕 성이를 한다고. 귀하죠. 성이버섯 자체가 귀하잖습니까. 계절에 딱 25일 사이에 땅에서 올라오니까 보기도 힘들고 그 기간만 지나 보면 없어질 뻔니까. 성이버섯은 소나무 잔뿌리에서 버섯의 씨앗인 포자가 영양분을 비축한 다음 뿌리인 균근을 형성해 싹을 틔운 후 서늘하고 습한 곳에서 20여 일 사이 쑥 자랍니다. 아우 좋았다. 무슨 향이 나네요. 그럼. 송짓네 끝이 향긋한 냄새. 정말 좋다. 이런 향에서 정말 사람이 못 벗어난다고. 들어갔는 쪽 반대 방향에서 살짝 옆에 거는 흔들리지 않게. 1미터 가량의 나무 지팡이를 지렛대 삼아 채취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송이를 채취하면 절대 안 된다는군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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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큰일나. 요즘은 산림법에 의해서 절도죄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요? 이건 군율입니다 보니까 군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동네에 송이 채취 허가를 줬습니다. 그래야 우리 동네는 공동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작업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 간의 경쟁과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공동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송이를 찾아 나선 지 어느덧 2시간째. 산행 중 달갑지 않은 손님을 만났습니다. 뱀, 뱀. 뱀이요? 송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뱀과 같은 파충류 또한 그 향으로 유혹하는데요. 더욱이 가을에 뱀은 독성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라 매우 위험합니다. 뱀은 겨울잠에 들기 전 영양분을 가장 많이 비축해 몸집을 키우고 독의 양도 늘리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이를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주로 가을 추석 그룹부터 약 20여일. 그 때문에 한수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쳐가 난 그때. 동의보감에도 송이는 맛이 매우 향미하고 송기가 있고 나무에서 나는 버섯 가운데는 으뜸 가는 것이다라고 기록된 송이. 이번에 찾은 건 제법 모양이 좋은데요. 아 이건 좋다. 아 좋다 이거. 아 아니. 아우. 일등품. 오 좋아 좋아. 이게 다 일등품. 이거는 퍼지지 않고 일자 모양 되잖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일등품입니다. 이곳에선 송이버섯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나 울진 송이버섯은 겉이 두껍고 향이 진해서 좋은 가격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구역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소유가 되는군요. 아니죠. 우리 공동체를 동네에서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따고 적게 따도 한 군데 집합해가지고 공파장으로 나갑니다. 어느덧 7시간에 걸친 고된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송이 채취. 구역별로 송이를 채취하는 인원 또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하신 인원은 12, 13명이지. 집마다 한 명씩. 집마다 한 명씩. 과연 마을 사람들은 오늘 풍족한 수확을 얻었을까요? 각자 맡은 구역에서 채취한 송이를 꺼내며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마을 어르신들. 이 한철 마을 사람들의 소득원인 송이버섯. 산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인 만큼 그 자분심도 남다릅니다. 송이 판매 역시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데요. 수입은 장목반 조합원들이 똑같이 나눕니다. 길이 8cm 이상. 가시 안 피고 자루가 통통한 것이 1등급의 송이입니다. 2등급의 송이는 1등급 송이와 모양은 같고. 가시 3분의 1 정도 피고 크기가 조금 작은 것인데요. 그 외에 모양이 매우 작은 것은 3등급. 가시 활짝 피고 모양이 파손되거나 벌레가 많이 먹은 것은 등 외품으로 구분해 선별한다는군요. 안타깝지만 채취나 선별 작업 중 파손된 송이는 상품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군요. 송이는 소옥살을 가르면 일반적으로 부서져버리는 버섯들과는 달리 결 따라 잘 찢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유의 진한 설향이 있어 별도로 조리하지 않고 간단히 소금갓만 해서 먹는 것이 송이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군요. 그 맛은 어떤가요? 굴도 없어. 가위가 다짢네. 맛있다. 맛있을까 좋아가 입에 들어갔다 살살을 짜니라. 찔린 것도 없고 살살 녹을뿌네요. 짭삼이. 향이 많이 나왔대요. 가슴살 같네요. 쫄깃쫄깃하게. 다가슴보다 맛있데도 그다 왜 비교하냐. 그건 터벅거리잖아. 아, 닭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응, 이 좋은 거 그다 비교하노. 우리가 산에서 이제 땅이니까 집에서는 맛도 못뿐이더. 아, 집에서는 못 드세요? 그러면 돈을 많이 사야 뭐 사 먹어야지. 아, 직접 계시는데도? 왜? 먹고 싶어 먹어. 이 철만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송이 채취에 나서는 마을 사람들. 나머지 철에는 이제 뭐 논밭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고 또는 뭐 어디에 공공근로라든가 일을 당겨야죠. 아, 다른 일 하시고 이 철에만 송이를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이게 촌에서는 정말 이게 큰 돈입니다. 네. 갓 수확해 선별 작업을 마친 송이는 이제 마을로 옮겨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성이를 운반하는 방식이 또한 독특합니다. 용량이 많다 보니까 지게로 내려간 게 최고 안전하고. 산이 가파르다 보니 성이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선 일정한 균형감으로 내려가는 것이 관건. 자칫 실수라도 하는 순간에는 지금까지 모두의 수고가 화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딛는 발걸음이 무척 신중합니다. 가까스로 무사히 산을 내려온 작업자. 서늘한 날씨임에도 온몸에 땀이 흥건합니다. 잠시 쉬어갈 법도 한데 마을 공동 수확물을 책임지고 있어 작업자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작업한 양은 두 상자. 성실하게 작업을 끝낸 마을 어르신들도 내일을 기약해 보는데요. 내일 아침 또 올라와요, 송이 따로. 또 올라오세요? 네. 아유, 안 힘드세요? 힘들어도 왜요, 돈 벌어. 다 밟아 놨더라. 가을이 깊어가는 그날 오후. 울진군에 갓 수확한 야생 송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울진군 산림조합으로 울진 지역 170여 개 마을에서 수확하고 선별한 야생 송이를 최종적으로 분류한 후 경매를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500에서 1톤 가까이. 마이너스 때는 1톤 넘게 나고. 등급별로 다. 네, 다. 매일매일 다. 20만 원. 왔다 갔다. 입찰 가격이. 네. 당일 채취한 송이의 물량과 상태에 따라 등급과 가격은 매일 천차만별. 과연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값 수확한 송이는 이곳에서 최종 선별 작업을 거쳐 값이 매겨집니다. 오늘 마을 공동 작업의 값어치는 약 300만 원 남짓. 이만하면 감사한 결과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항상 이맛이 지났으면 좋겠는데 내일이 다르고 모레 다르고 하니까. 다음날 예보에도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이면 하루 쉬어갈 법도 한데 작업자는 예외 없이 산으로 나섭니다. 송이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기후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최상품으로 자라는데 하루 사이 송이가 금세 자라기 때문에 날씨 사정 도와가며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비가 내리는 산속에서의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산속의 상태 또한 그야말로 악조건인데요. 평소의 속도보다 두 배 이상 걸리는 빗길 산행. 산행에 익숙치 않은 제작진의 발걸음이 안절부절 나가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옮기는 발걸음마다 미끄러지기 일수인데요. 급기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길가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쪽 저쪽 돌텀 사이에 이런 데도 막 나고 하니까. 그래 이리저리 댕겨야지. 험한 곳이고 풀숲이고 해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야산인데도 되게 힘들어요. 힘들기는 여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면 뭐. 80먹은 할머니들도 뭐. 댕기는다. 빗길 산행 속 송이 수색 과정은 더욱더 험난하고 까다롭습니다. 시야가 가려져 송이를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두 시간 남짓한 산행 중 만난 반가운 손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송이버섯은 주로 동해안에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소나무숲에서 자란다는군요. 이 시야. 첫 수확. 아우 좋다. 감사합니다. 다른 버섯과 달리 이 수풍버섯은 많이 단단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커지지 않아요. 아, 비가 와도요? 네. 굳은 날씨에도 끄떡없이 단단하게 잘 자라준 송이를 만났기에 부족한 수확이지만 마음만은 풍요롭습니다. 많이 볼 때는 한가방도 지을 수가 있고. 또 안 보일 때는 빈 가방이 될 수가 있고. 그날의 발걸음의 운이지. 다시 산행이 이어지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한치 앞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여전히 성의의 모습은 오리무중인데요. 산행 3시간째.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작업자. 마음을 가다듬고 맡은 구역 일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작업자. 마을사람들에게 소위 먹버섯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사람들에게 소위 먹버섯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섯은 까치버섯으로 향기가 좋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식용버섯입니다. 버섯에 홀려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 그때. 이 마을 성의 채취 에이스 이봉남 할머니시네요. 가방 안은 제법 큼직한 송이들로 한가득. 이렇게 굵고 실한 송이를 만나기까지 40년의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송이가 나는 자리는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송이는 예나 지금이나 귀한 먹거리입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함께 이동을 하기로 한 제작진. 그런데. 송이예요? 말없이 가르치면. 이것도 송이예요? 백발백중. 이번에도 송이가 맞습니다. 송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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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재미로 할머니는 산행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산행 4시간째. 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데요. 일단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작업은 어땠나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어때요? 작업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이자 비와 땀이 뒤섞인 작업자들의 몸에 한기가 느껴집니다. 쉴 틈 없이 선별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작업에 만족하시나요? 오늘 뭐 일단은 됐다 생각해야지. 인간이라면 산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 산속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치열하게 흘러갑니다. 그날 오후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방금 산에서 채취한 송이는 다시 한데 모아 꼼꼼하게 선별할 계획입니다. 송이 선별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참 먹은 게 필요해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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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치게 올라가서 보면요. 맞아요. 송이 그렇게 오래 보셨는데도 좋으세요? 네, 좋아요. 송이 선별작업 중 범상치 않은 봉지를 꺼내는 작업자. 갈색빛이 감도는 압도적인 크기의 버섯, 능입니다. 예로부터 버섯 맛의 순위로 1, 능이, 2, 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 마을에서는 예외라는군요. 이 마을에서는 1, 송이, 2, 송이에요? 송이죠. 능이가 송이 버섯보다 많이 나면 1, 능이라 하지만 1, 송이, 송이가 더 많이 나니까. 능이 버섯 또한 가을의 진미로 알려져 있지만 야생에서 채취하는 송이 버섯과는 가격부터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마을의 베테랑 어르신들이 채취하는 송이는 입소문을 타고 이제는 도심에서 직접 구매하러 오는 소비자들도 생겼을 정도라는데요. 송이를 향한 이 마을 주민의 진심어린 애정과 자부심이 맺은 인연이자 수확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지금 한철. 이곳 사람들은 누구보다 뜨겁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송이는 정말 황금 같은 버섯이죠. 이걸 위해서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또 내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농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가 아니고 몸이 허락한 대로 산에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이거는 뭐 나이 천직으로 1년에 못 다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